성아를 한번 찾아가볼까? 아침번가? 패션 좋은데 누구야? 로빈 씨? 역시 여보세요? 아 이렇게 맞힐 거예요? 아니야 정장이야 나 알겠어 알았어 응 누나 할 일이 있어요 저 좀 생각한데 응? 공 봐 반지 공 봐 아 오늘 반지 흔들어가는 거야? 네 뭐야? 이게 뭐야? 이거 디테일이 보여 성아야 응? 자 뭔데? 선물이야 성아 나야? 어 반지를 만들어서 선물하래 너한테 나한테? 넌 나한테 선물해야 돼 와 이게 하필 챌린지가 반지라 뭔가 의미가 그러니까요 묘하다 뭐야 야 이거 타있어 야 채우 씨 오늘따라 약간 전현무 씨 같지 않아? 욕하지 마 왜? 현무 엄마 귀여워 나한테 선물해 나한테 선물해 내 나한테 선물해